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승경도 입니다. 2명부터 5명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구요 윤목이라고 하는 그 주사위를 굴려서 봉조하라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게임인데 약간 현대식으로 바뀌어서 나온 게임이에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성문을 보시면 먼저 보드판이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승경도 같은 경우는 한자로 되어 있고 좀 말이 어려웠을 텐데 한글화 되어 있고 숫자로 되어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작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명까지 어 할 수가 있는데 시작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라든지 아니면 윤목을 굴려서 정해서 시작 위치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서 자 여기 봉조하라고 하는 여기까지 100번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먼저 도착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 승경도 라고 하는 게임이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 이게 벼슬과 관련된 건데 이 보드판 안쪽은 주로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일하는 그런 벼슬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구요 이 테두리 지역은 지방과 관련된 내용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나타나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윤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독에 걸른모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말이구요 다섯 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카드인데요 게임 중에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소나 청백리 그 이외의 다른 메뉴들 몇가지 메뉴들도 있습니다 자 플레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선 플레이어 먼저 윤목을 굴려서 해당되는 내용만큼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걸이 나왔으면 여기에 걸 표시된 곳이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 독에 걸른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걸이 나와서 무과로 가라 그러면 군졸이 여기 무과로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동 장소가 안 나와 있고 상소 또는 청백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아이템 카드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만든 것도 있지만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숫자 따라가서 올라가다 보면 점점 점점 벼슬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갔다가 또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수도로 돌아와서 쭉쭉쭉 승진하는 그런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 내용을 보시면 뭐 역사적 인물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가 있는데요 여기 책자를 한번 쭉 보시면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전체 승경도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의 종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위쪽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의 종군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또는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약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사약이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파직 직을 읽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시 도개골림을 잘 굴리게 되면 다시 복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사약을 받아서 죽기도 합니다 유배를 가서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렇게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파직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까지 도달을 하면 승리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승경도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굉장히 쉽습니다 마치 이 게임을 제가 보면서 뱀 주사위 놀이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사위 대신 이런 윷목을 굴리면서 해당되는 칸으로 이동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높이 가기도 하고요 또는 뭔가 잘못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꼭 뱀 주사위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테마 자체가 약간 옛날 벼슬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학생들이 뭘까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하다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벼슬의 직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관심 갖고 플레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욕심이 생긴다면 이 내용을 조금 테마를 바꾸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나중에 동물 테마나 아니면 영웅 테마나 이렇게 테마를 바꾸어서 혹시 자료가 만들어지면 나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능력자분들께서도 다른 테마로 이렇게 만드셨으면 나눔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쉬는 시간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짧게 끝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재미있게 학생들이 플레이 할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역사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니까요 한번 플레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경도 벼슬살이 보드게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